네, 그러면 네 번째 여러분 들어오실게요. 수많은 재능을 보여줘서 늘 고마워요. 아직 보여주지 못한 재능이 더 있나요? 아, 저희가 또 보여주지 못한 재능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 제가 또 마술 하나 준비했네요. 아, 마술을 준비했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트가 나와서 이건 또, 이건 마술이에요. 또 ATG는 마술 포함해서 또 재능이 많습니다. 재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를 주세요. 자, 사라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네, 아, 혜린 언니. 해외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한다면 누구와 하고 싶으신지? 어려운 질문이네요. 잠시만요. 그러네요. 좋아하는 아티스트 말씀해주세요. 아, 네. 아, 예. 저는요. 저는 비욘세 언니랑 하고 싶습니다. 비욘세 언니. 좋아요. 비욘세 언니. 하나는 하트춤이고 하나는 수타춤인데 수타춤을 설명해드리자면, 저희가 면을 뽑고 돌리고, 그리고서 면을 이렇게 쳐요. 옆으로. 그 다음에 물에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그 다음에 하트. 마음을 담아서 하트. 면이 완성되는거죠. 그러면 수타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와 함께. 5,6,7,8. 왕왕왕왕 Теперь BCE에 пр flag용한다고 하자요. 참 leman아. 참 leman아. biaonta.